제주산 수산물이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잡아 냉동시킨 참조기를 비닐에 담습니다. 진공포장을 거친 뒤 가공품 품질검사를 받습니다. 청정제주를 대표하는 수산물 인증 표시도 붙였습니다. 참조기뿐 아니라 고등어와 갈치 등 가공품 560kg이 중국 상하이와 강저우의 대형마트로 수출됩니다. 제주산 갈치는 2년 전에도 중국으로 수출됐지만 일회성 판매로 그친 채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 수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을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꾸기 위해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선 겁니다. 생산이 많으면 어쨌든 내수만 의존하지 말고 한중 FTA를 책임이 됐으니까 그게 새로운 도약이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취지 아래 특히 수출 다변화를 통해 가격 안정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40%를 소비하는 중국인들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수산물 박람회에도 제주산 수산물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 수출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